매일날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소매 판매 발표됐는데 예상치 상위에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 둔화 이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전복을 해서 좀 봐야 될지 그리고 또 트럼프 2.0에서 과연 소비는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될지 증권사에서 또 이런 관련된 분석을 내놓았던 것 같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와 더불어 10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수출둔화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게 일단 2025년의 전망을 좀 낮추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2분기에 증가하는 일반적인 사이클로 간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시 회복되는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정책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미국의 소비도 일단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런지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먼저 품목별로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분기 강했고 4분기도 비교적 강할 것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연말 한 달간은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 정도의 소비 증가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2025년부터는 내구제 비내구제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그다음에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서비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감히 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 전망의 큰 고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볼 거 아닙니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왜 이렇게 소비가 둔화될 걸로 보고 있냐. 결국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소비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연출율이 지금 진한색, 그다음에 하늘색에 가까운 것은 초과저축 누적인데 역축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지금 초과저축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초과저축이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카드 연출액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정부에서 돈 받아서 펑펑 쓰던 돈은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미국 고용은 예상보다 덜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고용이 결국 소비의 함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자체가 또 소비의 함수라고 본다면 물가가 일정 부분 떨어져서 분명히 소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리가 과거 대비해서 중금리 이상으로 버티고 있는 데다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초과저축이라든지 전반적인 고용을 생각해보면 소비가 추가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2025년부터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건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10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망하고 있는 2025년도의 종목의 전망이 이익 전망이 너무 나이브하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트럼프 2기가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쏟아냈던 정책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많이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나이브해 보이는 증권사들의 25년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빠져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2025년도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릴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 지금 우리가 시장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삼성전자 자세츠 매입을 통해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순환매도 돌 수 있고 반등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사야 되는 종목은 확실하게 내년도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관세에서 멀어져 있거나 라는 종목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딥 밸류에 빠진 종목군들 정도가 아마 대상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 딥 밸류라고 하면 기존의 밸류 밴드에 하단을 깨고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그 하단 부근에 거의 붙어있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망할 정도의 쇼크를 강하게 받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밀릴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시기보단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아직 제대로 녹아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저는 좋은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도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의 숫자는 지금은 좀 무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의 가이드라인은 좀 그릴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의 가이드라인이 좀 너무 라이브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내년도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은 하약 조정될 가능성이 좀 열려있고요.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점차 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저축률도 낮아지는 것 내에서 소비가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신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여기에 안전지대 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지금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역시 그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다른 이슈들과 너무 많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밸류하고 실적만 놓고 보면 뒷밸류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 또 누구랑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까지 결합되고 그다음에 그저께 나왔던 삼성전자의 자세주 매입까지 결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밸류에 빠져 있는 게 맞으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보여주지 않았던 피비 한 배마저도 깨고 내려간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률 기준으로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격에 사서 우리가 손해를 크게 볼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어차피 주식주자라는 게 확률 게임이라면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지는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빠른 움직임을 원하는 분들은 빠른 움직임을 보일 만한 종목군들로 가는 거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소위 뒷밸류에 빠져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이고요. 다만 뒷밸류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황이 전혀 돌아서고 있지 않은 석유학 이런 종목군들은 사기가 어렵죠. 조금 있다가 아마 호가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 지금 유동성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시총이 3조가 깨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면 거의 pb 0.16배 이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이거 정말 뒷밸류인데 그래도 이런 종목을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뒷밸류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뭔가 업황이 최소한 여기가 바닥 혹은 바닥 지음이다. 혹은 바닥에서 돌았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 종목군들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도 구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뒷밸류 그러니까 초저평가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로 마냥 싸다고 살 수는 없죠. 여기 업황도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업종을 가져오셨네요.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동차 섹터도 관세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상당했는데 어제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업들이 인사 발표 많이 하는데요. 파격 인사, 성킴, 예전에는 대북특사 이렇게 많이들 불렸는데 창산 이래 처음으로 CEO의 외국계 인사를 안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그 외에도 이제는 좀 반닥에서 반등을 하는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뒷밸류에 빠져있던 또 하나의 업종이 바로 자동차라는 거죠. 바로 뒤에 말씀드릴 거라서 자동차를 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뒷밸류에 빠져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이런 뒷밸류에 빠져있는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먼저 빠진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오늘 SK증권에서는 그걸 고려해도 관세 10%를 고려해도 지금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성장이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의 성장이 내년부터 내후년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저속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한번 급격하게 움직였던 것을 빼면 자동차 시장이 이미 굉장히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물량을 크게 늘리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 하나가 부도를 내서 다른 업체들이 쭉 그 물량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을 텐데 그건 아직까지 쉽지 않은 전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움직이면서 중국에 올인했던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리산 같은 경우가 진짜로 일본 증시가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 나 홀로 지금 지하 땅코를 빠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기업 내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든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럼 지역별로 봤을 때 어떠냐. 중국은 성장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된 성장 속에서 중국은 결국은 로컬 브랜드의 선전에 일본이라든지 독일 업체, 중국에서 굉장히 업력을 넓혀나갔던 업체들이 고전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지금 미국이 3% 찍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 2% 중반대가 찍혀 있는데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관세를 올리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자국 제품에 대한 선호들을 끌어올리는 소위 멕시코에서 만든 미국 제품도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는 그런 형태로 관되면 과연 저 정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당장 내년까지는 지금 미국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하는 전기차 성장은 저속도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전망이 또 10% 이상의 상승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속에서 결국 전기차 시장이 올라오려면 EV3급의 상대적인 중저가의 전기차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야 될 텐데 일부 팔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EV3로 잡힐 정도로 인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저 정도급의 차를 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은가 그러면 더 높은 급의 차를 사던 사람이 가격이 비슷하거나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전기차로 저런 차를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자동차가 분명히 딥밸류는 맞는데 그 딥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2025년도의 자동차는 물량 기준으로도 이익 기준으로도 감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Q도 줄고 아마 P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딥밸류라서 단기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반등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대차 기준으로 한 28만 원 이상의 그런 목표가가 과연 달성한 목표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6개월, 12개월 내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별로도 분배가 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어떤 특정 차종으로 너무 쏠려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올인하는 기업은 테슬라 말고는 지금 답이 없죠. 그래서 전기차에만 올인하는 기업도 쉽지 않고 내연기관 쪽에만 너무 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기업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자동차는 지역 안분과 그다음에 차종 안분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부품주 중에서 고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두 가지 정도를 여전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예엔테크놀로지와 HL만도 정도가 지역배분도 꽤 잘 되어 있고 실적도 나름 잘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현재 수익성을 한국타이예엔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잘 지켜가고 있고요. HL만도는 그동안 수익성이 정말 바닥을 쳤던 핵심 포인트가 R&D 비용 때문이었는데 R&D 비용을 상당 부분 되돌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나가는 단가상각비용 같은 것들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HL만도 같은 종목군들도 지역 안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공용 부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특정차에 집중하지 않고 공용 부품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HL만도하고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는 공장도 여러 군데 다 분배되어 있거든요. 특히 한국타이어는 미국 공장 짓고 있죠. 유럽에 이미 공장 많이 있죠. 그다음에 국내도 공장이 있죠. HL만도도 중국이라든지 인도 여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서 그런 배분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종목을 주시는 게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했을 때 한 번에 딱 생각이 나는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요목조목 살펴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좀 양호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하고 HL만도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일단 현재 놓여있는 상황이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상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또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쪽은 워낙에 또 이수가 많아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CMO, CDMO하는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에서 또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 피해주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다가 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이쪽으로는 개별 호재들이 또 중간중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2025년도의 큰 흐름이 무엇일까? 또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봐야 되는데 케네디 보건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과연 될 수 있을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분이 된다 만다를 놓고 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시총 몇십 주짜리 대형주들이 하루에 막 7, 8%씩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제정신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도 테마 장세 정도의 성격 이상은 아니다. 그다음에 그 테마 장세를 이끄는 것도 소위 기관 투자자들은 아닐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소위 레딧 같은 플랫폼에서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엄청나게 쇼치고 롱하고 하는 그런 치고받는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급등락하는 종목군들의 급등락에 현혹되지 말고 큰 트렌드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정도를 정리해보고 싶은데 제약바이오의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일단 차치하고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공용 공약이라고 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공용 공약이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명확한 건 약가이나 쪽이었죠. 다만 약가이나의 방향 정도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를 확대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M&A 이런 것들의 규제를 풀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산업의 부응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모습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해라 대신에 규제 같은 것들은 조금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일기의 특성이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뒤쪽으로는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죠. 미국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다음 주비된 글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바이든 때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위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CDMO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수주를 따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정책이라든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급등락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비만약이라고 하는 소위 큰 트렌드, CDMO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트렌드, CDMO를 그동안 여러 지역으로 배분하다가 중국 쪽에서는 전반적인 물량을 서서히 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약가가 떨어지는 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중에서 외부 물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대형주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모멘텀을 여전히 갖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남아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100만 원 넘었다 다시 좀 조정받고 있고 밸류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아마 흔들림은 많을 것으로 보이나 큰 틀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향성은 아마도 우상향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어진 같은 종목권들은 상당 부분 모멘텀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플랫폼 기술 이전이 아직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최근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권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전체적인 트렌드에 어쨌든 부응할 수 있는 종목권들의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종목권들의 특성상 밸류가 높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만 빠져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현재 구간에서 해당 종목권들의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짚어봤습니다. 책가니스탑이었습니다.